너무 갑자기 인데 진짜로 인도 좋아요 인도 리로이 필요 없지 범람도 이거 생물아이가 두겨서 어차피 필요 없고 그냥 마나 펌핑한 다음에 이거는 이번 턴에 달립시다 그란 낸 다음에 그란 아눙네칸 하고 그냥 중부개혁병 갖다 박아요 그러면 테론이 나온다 오케이 이러면은 1,2 두장 더 가져와 이거 만화로 쓸 수 있죠 방어로 한개 내고 이건 4만화로 쓰기 이러면은 벌써 2 곱하기 2 버프가 6번이 들어갔다 아 6번이 아닌데 2배가 6번이야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아닌데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는 몇이지 자 문과는 그런거 몰라요 2의 5승 갈림길 방어두를 아무리 쏴 어 그걸로 안됐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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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 21 20 오 죽나 18딜 21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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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어요 21에다가 16도 하는거니까 체력이 남습니다 오오 야 이러고 나간다고 아니 이걸 정리를 안해 아니 정리할 수 있었잖아 친구야 아 아 독성시앗이 있네 오케이 확인 와 나 순간 딜계산 못해서 끝난건줄 자 볼까요 아 아 아 미안해 이게 카드지 잠시만요 일단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보자 하고 다시 가져와요 그리고 다시 네 그 다음에 범람까지 몇가지 키워졌나 한번 봅시다 어 하순이 안나왔나요 700 아 잠깐만 한번만 더 되게 4장 있으니까 4승이 얼마까지 컸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4승이 얼마까지 컸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4장 몇가지 컸냐 1014 잘가라 이게 100이지 아 좋았다 아 근데 리로이가 아 리로이를 못 키운 게 좀 아쉽네요 리로이 했으면 1200딜인데 그치 까비